1. 산림청은 창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건조지 녹화와 후지 황폐화 방지 공로를 인정받아 UN 산하기구인 UN 사막화 방지협약이 수여하는 파트너십 어워드를 최초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남성현 산림청당은 창원 이니셔티브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토지 황폐화를 막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이번 파트너십 어워드는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한국이 지원한 성과를 UN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산림청은 녹색공적개발원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